배고프지? 응, 배고프대요 응 안녕하세요 오늘 핑크색 어울릴 것 같아 저거 처음 먹어보시네 어울리지? 아니,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야? 근데 오늘 좀 처리가 어울려 맘마 아유, 고생 많았다, 은우야, 검사하네 응 은우 맘마 잠깐만 은우가 먹고 있어 은우, 파이팅 아, 저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저 개월스에 혼자 저렇게 하네 이게 은우가 먹이야 먹이고 우리도 할 일 있잖아, 그렇지? 어? 그래요? 제 1회 은우의 가족 게임 아, 은우 포함인가요? 아, 웃기다 상담받은 내용을 바로바로 정리해야 해야 될 일을 적으면 될 거 같아 엄마, 아빠가 해야 될 일? 응 칭찬은 좀 많이 해야 돼 칭찬?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칭찬할 거야, 여보? 아예 잘 먹는다, 이거밖에 없잖아 오, 그렇지 은우가 혼자서도 잘 먹네 그렇지, 스스로 잘한다 좋다, 좋다 띨띨 손가락으로 잘 집어먹네, 이런 거? 일단 두 번째로 우아, 그, 으아 두 번째 우아, 괜찮아 아, 아빠, 바로 아빠가 넌 지금 적고 있다, 마음을 다 적고 있다 손도 적고 있는 아, 변했어, 변했어 선생님이 이제 나한테 말을 좀 짧게 해라 라고 하셨으니까 맘마. 맘마. 맛있어. 이 정도? 응. 안 좋은 예시는. 은우야 맘마 맛있지. 엄마가 은우 위해서 만든 거야.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. 포인트만 딱. 뭐 저기 흑을 좀 뒤로 미뤄야 된다. 흑을 뒤로 미루게. 응. 지금. 평소라면 안 돼. 안 돼. 이제 그만. 이랬을 건데. 그냥 많이 말까? 응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? 마지막으로? 우리 부부가 서로 예뻐해 줄게. 어떻게 예뻐해 줄 건데요? 어떻게 예뻐해 줄 건데요? 어떻게 예뻐해 줄 건데요? 나는 은우보다 지금 여보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. 여보가 좀 더 챙겨야겠지. 아, 맞아요. 나도 그렇게 할게. 오빠 한번 할까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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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징그러워 죽겠어. 진짜. 아니 복수하는 거야 우리가? 뽀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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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렸어. 앞에 얼굴을 이렇게 튀욱 튀게 했어야지. 이게 튀었어. 튀었어? 어허 나 이것도 떠난다. 오 마이 갓. 지금 어지러워 사실. 어지러워 진짜. 어지러워 진짜. 아이고 아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복수하네. 아 잠깐만 이거 빼줄게 빼줄게. 우와. 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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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랑. 저거 나 섭씨새끼 이렇게 먹인다니까. 그래. 매일 엄마는 닦는대. 그러니까요. 은우한테 해야 될 일. 하지 말아야 될 일. 그걸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. 지장도 찍었기에. 우와. 대박.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. 네. 열심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우 가족의 행복을 응원할게요.